우리 집에도 있는데. 다리 이렇게 주물르는 거. 아시다시. 야 10만원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갈 줄 알았지? 이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. 스몰 사이즈도 되지. 다리가 짧잖아. 이거 받아칠 수가 없네. 길이 문제를 논하다고. 어때 시원해요? 아 발이 시원하네. 왜냐하면 지금 걸었거든. 그러니까. 괜찮네. 몸이 좀 낫네.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 못하는 것도 세세히 다 그렇게 이번에 와보고 볼편 없이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. 저런 사이 드물거든요. 얘기 들어보면. 아이고 자네가 산을 이렇게 많이 탔다는데 어디를 갔나 큰 산을 좀 대해볼까 내가. 저는 파도 산을 다 받았습니다. 장모님보다는 잘 안 받을 거예요. 그럼 해봐. 한라산 올라갔었어? 한라산 1년에 2번씩 가요. 덕유산. 덕유산 당연히 갔다 갔죠. 소백산. 그게 1년에 몇 번씩 가고. 몇 번 간 걸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산을 갔다는 게 중요하지. 그러니까 뭐 다 갔지 뭐. 그럼 어디선 가봤어? 당연히 갔죠. 소백산. 소백산 아까 얘기했잖아요. 나 가야산 또 뭐. 가야산은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. 백두산 못 갔지. 아니 지금 북한 쪽은 안 갔죠. 우리나라도. 그러면 내가 많이 갔지. 백두산은 내가 거기 어떻게 가요. 그러니까 백두산 못 가봤으니까 우선은 적고 나한테. 아유 장모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노니깐 그게 가는 거지 그게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백두산 1주씩 어떻게 가요. 지금 주제가 산을 몇 군데로 갔다는 걸 그게 주제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그러다가 얘기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산이죠. 어때요 해보니까 좋죠. 좋아. 이제 하는 거 다 아시겠죠. 이제 다 풀어놓을게요. 아유 시원하네. 빨리 시원해. 시원하니까 이제 같이 사이 밥 차려주세요. 아니. 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. 어제는 여기서 엉덩이를 안 드셨잖아요. 아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또 이제 장모 좀 부려먹어야지. 먹여놓고 얘기지. 응 일단 밥을 좀 주세요. 이제 장모가 이 나이에 자네에게 밥해 주는 것도 좀 심은 들어 그래도 맛있게는 먹게. 아유 당뇨 힘들죠. 그래서 내가 다 밟아놨잖아요 드시라고. 그 양념을 해 놓고는 고춧가루를 넣나 넣나 하다가 조금 넣어봤네. 맛있어요. 김이 워낙 맛있어요. 김이 좋지. 그게 일반 김의 배야. 가격이. 아 값이. 옛날식으로 왜 이렇게 치프로 요러고 긁을 끈 거 있지. 네. 자연산. 배야 배. 고소하네요. 또 사회 준다고 또 그런 거 사다 주지 내가. 감사합니다. 역시. 장모님은 내 취향을 제대로 아세요. 그저 이 나이에 저 맛있는 저 김에다 맛있는 조기에다가 이거 해다 주는 것만 해도 이게. 조기 언제 보내주셨는데요. 지난 금요일날. 어쩐지 조기가 계속 올라오더라. 며칠. 아침 저녁으로 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것도 노랫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저는 또 묻지도 않고 먹었지 그냥. 그 장모의 노고도 삼각질 않고. 물 놓고 먹었어요. 강미영이 틀렸네 이거 엄마가 중고시장 가서. 전혀 얘기 안 했어요. 물 좋고 맛 좋은 걸로 사서 보낸 거라고.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거는 그지. 응. 무슨 거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. 본인이 사신 것처럼. 글쎄 그 그렇네요. 결론은 그런데 난 내가 사고 샀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. 굳이. 천상 남자예요 강미영 씨 천상 남자예요. 드라이 하시네요 둘 다. 그렇죠. 그렇죠. 밥 먹고 배불러면 한 번 나가서 저기 중앙공원 한 번 더 갔다 오죠 뭐.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. 아유 잘하시네. 그렇죠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콩국 만들어야지. 아유 자꾸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. 재래식 콩국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. 요리도 어려운 걸 해 우리나라 요리는. 그래도 그건 맛있는데 믹서에 가는 거 보다. 멧돌루 돌려서 갈아가지고. 어. 걸러가지고. 먹는 그 재래식. 글루긴 왜 걸러요 갈았으면 다 먹으면 되냐. 아유 다 먹었지만 이제 그건 갈아야 돼 자고. 저기 콩콩 잘못하다가요. 응. 배 아파요. identified. 네. 액duino alignment guerre우먼. uhm.